2부에서 만나요. 2부에서 만나요. 2부에서 만나요. 형 이게. 왜 이렇게. 형 이게. 행복하다. 우리 행복하다. 아프지 말고. 나는 나쁜. We are doing. 2부에서 만나요. 저는 식물한테도 표정이 있다고 생각하고 물고기한테도 표정이 있다고 생각해요. 난 포기하지 않아요. 마음으로 봐도 보여지는 거니까. 보여준다고 생각해요. 이거 주는 거 못 봤어? 네. 죽었어. 네. 내장은 빼야지. 이리와 또 뭐하는 거야? 너 얘 지금 보인다면 그렇게 슬퍼서 얼굴을 하고 있다가 손질 안 하니까 왜 손질하고 있어? 왜 내렸지?